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특히 지치고 상하신 분들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나오신 모든 두 손 들고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큰 환란 날에 도움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이 하루의 일상을 다 보내고 하나님께로 나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옵고 여호수하처럼 큰 믿음 가지고 큰 은혜 받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34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함께 찬송이 드립니다 찬송가 348장 함께 찬송하시옵소서 거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가 봄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 손에 주님 품일세 시영완란 당에도 낚시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가 봄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 손에 주님 품일세 앞서가시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맘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가 봄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 손에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가 봄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 손에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양성경 여호수와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와 24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제목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그동안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여호수와는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떠나면서 마지막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여호수와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설교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이라고 이렇게 비장한 결의를 다짐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와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며 형통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리더라고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와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정말 우리가 주저앉게 되었을 때에 힘이 없어서 의지가 없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이 말씀 붙잡으면 굉장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 여호수와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와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와는 자신의 고별설교 가운데에 이러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그런 말씀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여호수와서 성경 바로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인 신명기 3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여호수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31장 6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미라 아멘 이제는 모세가 죽을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와를 세우시고 여호수와에게 이렇게 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2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배가 부르고 살이 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딱 읽었을 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배부르고 살찐다 근데 이어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어기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될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미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다이어트 하라는 말씀이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약속했던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람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면은 우리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도록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우수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국 2세대로서 물론 광야에서 좀 고생을 하긴 했지만 가는 대로 승리하였지 않았습니까 요단강도 건너가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며 정말 거인같이 보이던 그러한 족속들을 물리치며 그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좋은 땅에 들어가서 좋은 것을 먹으며 좋은 것을 마시며 좋은 것을 입다 보니까 배부르고 살찌게 되었습니다 사실 배부르고 살찌게 되는 것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주시면 배부르고 살찌게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 가운데에 잘 먹고 잘 살지 못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 가운데에 힘들게 살아가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해봐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놀라운 기적의 성장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미국 땅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우수와는 왜 그러한 부요한 삶을 살게 된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설교 가운데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우수와 24장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우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부요하게 된 나머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은 딴 곳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벼랑에서 올라와서 이제 좋은 집을 짓고 좋은 것을 먹게 될자마자 딴 곳을 바라보며 딴 짓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강 저쪽에 있는 신이든 아모리족 속의 신이든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정말 아무것이나 의지할 수 있으면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정말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어코 살아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적과 꼬리 흐르는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여호수아가 골별설교를 하던 그때의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더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문제는 자녀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자녀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까는 여호수아 앞에 있는 신명기 말씀을 찾아보았는데 이제는 여호수아 바로 뒤에 있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백성들이 다 죽고 나자 그 백성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라는 성경 말씀은 어떤 책이었습니까 가장 은혜의 침체기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사사기 가운데에 가장 많이 반복된 말씀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맞다고 느껴지는 대로 믿음이여 살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사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시작은 사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단아한 땅에 들어왔던 부모의 세대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의 앞날이 될까 봐 참 두려워졌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 아무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삶 그 삶이 저희 자녀들의 삶이 될까 참 많이 걱정이 되며 여호수아의 마음이 참 많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들은 왜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가난한 땅에 들어와서 부모의 복받은 모습 옳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새 땅에 들어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이 들어간 나라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가면 당장 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날들이 쉽게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 특히 독일을 보면요 독일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들어와서 많이 성장했지만 이제는 독일에서 교회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예배자들이 건너왔던 그러한 나라이지만 이제는 이곳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부모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될 것 같지만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며 삶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말고도 그들이 먹고 살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에게서 복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부산물로 배부르며 살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 우리 신로함이라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처음 봤던 영상 굉장히 기억에 남지 저도 군대 처음 갔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크리스찬이 많다니 사실은 그러한 신로함 찬양이 이렇게 불러지기 전에는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준다라는 소식 때문에 많은 제 군대의 동기들이 교회로 나왔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나오자 춤을 추기 시작했고 하지만 그 친구들이 다음 주에는 불교에 나갔습니다 불교에서는 햄버거를 준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다음 주에 천주교회에서 피자를 준다는 복음을 따라서 천주교회에서 피자를 준다는 복음을 따라서 성당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씁쓸했지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결여되어 있을 때에 그 욕구를 채워주면 우리는 기뻐뛰며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초코파이가 햄버거가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배부르다고 내 인생에 더 이상 초코파이와 햄버거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은 복음의 참된 맛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만나도 처음에는 엄청 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놀라운 것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기적과 같은 삶을 그들이 맛보았지만 만나가 계속되자 그들은 그 만나에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초코파이에 감사하지 못하고 햄버거에 감사하지 못하며 기뻐뛰어 춤을 추는 그들의 모습은 배가 부르자 끊기고 말았던 군인들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10편 73편 28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배부르든 배고프든 내가 살이 쪘든 빠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유일한 공급자 되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으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는 아예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며 자라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렸다면 다시 기억하여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그 뒤를 걸으며 자라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도 같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편해졌고 아무렇게나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에 이러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했지만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참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더 이상 복된 인생이 아니라 복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하진 않지만 그렇게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우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로 강할 필요도 없고 담대할 필요도 없는 평범한 나의 일상이 어떠한 기도 제목도 필요 없는 아무런 바람이 불지 아니하는 그런 평온한 날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 있진 않으십니까 육신이 부유하고 심령이 부유한 그런 삶을 우리는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어도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많은 삶을 우리는 꿈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진하기를 주저하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곳을 온전히 바라보지 아니하며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곳이 아니라 그냥 내가 머물고 있는 내 삶이 편하여서 그곳에 머무르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어도 살 수 있는 넉넉한 통장과 여러가지 부동산들 나의 학력과 관계들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의지할 만한 또 다른 것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31장 20절에 말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끔은 잊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로서 그러한 삶이 그럭저럭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생각한다면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다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이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이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와만을 섬기했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내가 세상에 어떤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세상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이 시간 가운데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에서 나 홀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것이 흘러간 여우수와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있는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살아있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고백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질 수도 있지만 애통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수도 있지만 이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늘 끝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길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나를 살리시고 지금까지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나의 예배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배대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끝까지 물러서지 아니하며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나라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께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많은 손기에 또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아버지의 여롱 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배부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 땅 가운데에 흔적만 남아있는 교회가 교회에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아버지 하나님 주제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 어두운 가운데 빛을 허락하여 주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던 예배 가운데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은 다 어려운 시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이 될 줄 믿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때를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단은을 쌓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 걷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길과 진리오 생명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물러서는 발걸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여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발걸음에 등불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들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혼자 울며 소망이 끊겨버린 인생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길 원하오니 할 말을 입술에 허락하여 주사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신로함의 은혜를 또한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허락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아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담대하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와만을 섬기겠나라고 고백하는 모든 부모의 고백 위에 그리고 그 자녀의 앞날 위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예배단을 쌓고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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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